2017년도에 루프스 이별 여행을 시작하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7년도에 루프스 이별 여행을 시작하신 어느 루프스 여성분의 항체인데 이분은 루프스 중에서 안티DSDNA 항체. 루프스의 경우는 이 항체를 통해서 활성도를 체크하죠. 이분이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관절이 아프고 루프스 신염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루프스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양약을 복용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단백뇨가 점점 심해지니까 양방치료를 7, 8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 오셨을 때 처음, 2017년도 초에 왔을 때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까 안티DSDNA라고 하는 루프스 활성도를 보여준 항체가 이게 보통 5 이하여야 합니다. 수치가 5 이하요? 아니면 10 이하로 볼 수도 있고요. 5에서 10 이하로 나와야지 되는 수치인데 200 이상, 그러니까 40배 이상 올라간 거죠. 20배에서 40배 이상. 양약을 복용하면서 면역제 스테레를 복용하면서 단백뇨을 조절했지만 이 항체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안티DSDNA 항체를 잡지 못해서 저랑 한방치료에 치료 시작하면서 이 항체를 조절하는 한약을 투여하고 루프스의 식이요법, 자연적인 식품을 위주로 섭취하면서 잡곡과 과일,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한방치료를 하면서 항체를 조절하니까 200 이상이어서 체크가 안 됐어요. 검사 범위가 200까지여서 그래서 그냥 이상이라고 나오겠군요. 200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 이상인데, 300인지 400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200 이상에서 그다음 체크했을 때 한방치료에 바로 104.4가 나왔어요. 측정 범위 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95.1로 나오고 44.6,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7년도 지금 9월 달에 33.2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한방치료를 통해서 막연히 몸이 좋아질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수치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보여지네요. 항체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항체가 어떤 항체냐? 루프스가 나빠지면 급상승하는 항체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이 한의학 치료의 효과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데이터로 나오느냐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서 안티DS DNA가 안 잡히는 분들 자꾸 상승하는 분들은 한방치료를 통해서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이 루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